이연희 이연희 내 직업은 배우 연기생활 8년차 그리고 25살 요즘 나는 자꾸 웃는다 내가 꿈꾸던 배우의 모습은 지금 나에게 가까이 있나? 오늘은 운이 좋게 힘든 촬영이 일찍 끝난 편이다 어린 나이부터 연기를 시작한 연이지만 최근엔 작고 커다란 벽을 느끼고 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랄까 항상 후회는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연기로 표현했을 때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죠 아직도 애 떼기만 한 그녀에게는 배우라는 직업은 꽤 큰 무게일 수도 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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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